수성구 지역의 아파트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 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수성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처음으로 1,200만 원을 돌파해 1,201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년 동안 13.7%나 증가한 것으로 기존 가장 비싸게 거래됐던 부산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역전한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성구 아파트값의 상승 요인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수성구가 투기과열직으로 지정됐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를 받지 않는 조정 대상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값의 상승을 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